네. 좀 부드러운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논평하는 사람 자신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오늘 이 조선일보의 왕개미연구소 이름도 잘 지었네요. 이경은 기자가 2000년부터 여러분들 기자생활을 했으니까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 같은데 기사선택을 참 잘 안 해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죠. 책임져야 될 것이 여러분들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욕망을 많이 내려놨을 테니까 제대로 늙어가는 사람 같으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없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기자분의 이런 취재를 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제대로 늙어가는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오히려 젊은 날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노화의 역설. 신체의 기능은 여러분들 저하가 되지만 심적인 안정감은 훨씬 더 커지는 굉장히 여러분도 합리적인 이야기인 거죠. 합리적인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고 또 체험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 내용을 한 번 보시죠. 노년이란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단어들인데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력에 가까워질수록 인생은 우울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고령자들은 젊은이들 수준 못지않게 주관적인 행복감이 높아지는 노인들이 많다. 당연한 거죠. 일단 욕망이 줄어들으니까. 욕망이.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4세기 무렵에 여러분들 아마 국가라는 책일 겁니다. 국가라는 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소크라데스가 고대 그리스의 아데네의 큰 부호 집안을 방문하거든요. 부호 집안을 방문해 가지고 그 집안의 주인 나이가 많이 드신 여러분들 노인장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플라톤의 국가란 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노인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참 편안하다고. 왜? 욕망이 줄어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50대 초반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욕망이 줄어드니까. 성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고 재산에 대한 욕망도 줄어들고 자식들은 잘 크고 있고 참 편하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몇 년 지나 가지고 그 집안의 자식들이 거의 몰살되거든요. 아데네의 정변이 일어나 가지고. 인생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관 뚜껑 덮을 때까지 사람들의 여러분들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생활용품업체 카오가 조산바에 따르면 노인 10명 가운데 6명은 인생 후반전을 짐이 아니라 선물처럼 받아들이고 즐기고 있었다. 과학 잡친 뉴턴의 분석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기사 제목을 딱 만났을 때 떠오른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욕망 자체가 줄어들고 다른 하나는 많은 것을 내려놓은 포기한 상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편해질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뉴턴 잡지는 어떻게 봤는지 한번 보시죠. 나이 들수록 긍정적으로 변한다. 노인들은 젊은이에 비해 부정적인 정보보다도 긍정적인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거는 긍정성 효과고 이런 효과도 있겠지만 욕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할 겁니다. 욕망이.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레스는 전연령 대층에서 30대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우리나라는 40대라고 그러네요. 직장에서도 책임감이 무겁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감이 무겁고 하니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70대의 스트레스가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 누군가 여러분들 농담 삼아 가지고 다시 젊은 날 한 번 정도 더 되풀이하면 되풀이하겠냐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 저한테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입니다. 안 한다고. 오늘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러면 1대1로 대화를 하면 저한테 다시 30, 40대로 돌아가겠냐 20대로 돌아가겠냐 안 돌아가겠다는 거죠.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뭐 힘들었던 것이 공부도 힘들었던 것 같고 아이들 부양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경제적인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안 돌아가겠다는 이야기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한 번 더 젊어질 수 있으면 어떻겠냐 사람마다 좀 반응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노입니다. 바다님도 저도 노 라고 이야기하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번에 의료사태 같은 걸 많이 다룰 때 현직 의사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시는 다시 태어나면 의과 공부 안 하겠다고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의과 공부 다시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이러면 아이들을 의사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부모들이 별로 왜 그 길이 너무나 힘드니까 jych님도 저도요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단호하게 안 하는 겁니다. 누가 다시 한 번 젊어지겠냐 다시 유학도 가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여러분들 기반 잡고 다시 회사 뛰쳐나가 기반 잡고 하겠냐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아내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나눌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유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집사람이 항상 내한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해 주죠. 당신 진짜 고생 많았다고 위로의 말이죠. 당신 진짜 고생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 길을 가본 겁니다. 시골에서 여러분들 길을 걸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가본 길은 가는 길이 굉장히 지겹지 않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다음에 여러분들 이 모퉁이를 돌면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그 길을 간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런데 다 알아버린 이상은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들이 분가를 해 가지고 직장을 잡고 도전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걸 보게 되면 항상 마음 속에 애잔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런 신문이나 이런 기사를 볼 때 내 자식은 아니지만 3, 40대에 엊그제처럼 지난해 이런 소프트웨어 은진으로서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해고가 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직장을 찾는 그런 월스트리트저널의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그분이 했던 마지막에 모기지 납입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흘러듣지 않고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죠. 너무나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오늘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기사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자가 쓴 글이라는 것이 말을 걸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 말에 대한 답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어 갖는 거지 않습니까 40대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직장에서 경쟁이나 성진 압박 자녀 양육 노부모 부양 노후준비 등 짊어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아주 힘들 때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이 직장에 커피 여러분들 출근하거나 그렇게 하면 길도 좀 터주고 항상 젊은 사람들 우선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60대 이상은 전연령대 중에서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책임지어야 될 게 적으니까 책임감이라는 것이 성장도 도와주지만 동시에 이러면 뭘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감만큼 이러면 그 사람을 주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생계를 유지하고 수입과 지출을 여러분들 균형을 유지하고 집을 장만하고 이런 일 자체가 뭐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개론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0대 여러분들 이상 분들이 전연령대에 거쳐서 스트레스 지수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낮은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책임질 게 여러분 적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노년의 만족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집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제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그동안 졌으면 됐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러면 왜 나오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그 책임감을 이고 지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완주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몰랐는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일상생활에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끼냐고 물었는데 65세 74세 고령자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62.4%나 되네요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나이와 스트레스는 역방향이고 나이가 들수록 우울증과 역경이 불속 찾아올 때 대처하는 능력이 대체로 나아지죠 뭐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장 하나만 여러분 딱 그냥 기억하게 되면 세상사가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선거 문제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잡기 위해서 많이 화도 내고 그랬겠지만 다 여러분들 부질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한강 강물 흐르는 것처럼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본인 노력 여부에 관계없이 그냥 한 사회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를 많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강물처럼 흘러가는 거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젊은 날처럼 그거를 여러분들 자기 의지대로 그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해봐야 노력해서 여러분들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여기 보시면 그리고 이제 많은 것을 내려놓죠 오늘 이분 말씀 참 멋있네요 어차피 인생 만년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좀 더 가지면 또 어떻고 명성을 좀 더 얻었으면 어떻고 과거에는 장관을 했으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늘고 가면 다 비슷한 건데 어차피 만년에 거기서 거기다 아주 명언이네요 그러니까 경쟁에 대한 압박감도 많이 줄어들고 책임감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욕망도 많이 줄어들고 여기 한 분께서 말씀을 잘하셨네요 일본 분인데 학력이 대단하든 대기업 임원이든 비산집에 살든 명성을 가졌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야기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부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그런데 이 한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어떻게 생각했냐 이 교장 선생님이란 분은 체념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보행자님은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니 내 모습이 보인다 내가 만들어온 모습이니 어찌하겠냐 청개구리님은 말 그대로 한마디로 같지 않은 기사다 늙어보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뺏다간 글을 쓰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이경원 기자가 심혈의 글을 썼으니까 좋은 내용은 책이고 또 본인하고 이야기 다르면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나이사리라 든 사람이 뭐죠 한마디로 가짜는 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늙어보면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그리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살아보니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집착했던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별거 아닌 거죠 흐르는 강물처럼 다 가니까 이미 인생의 결론은 났고 욕망을 버렸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노수에 가는데 즐거울 리는 없지 않는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책임이 현재 줄어들고 시각 청각 후각 등 주위에 반응한 능력도 줄어들고 욕망이 크게 줄어드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되었을 뿐이다 노수에 가더라도 자기를 사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댓글 남긴 걸 보게 되면 의견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건 아주 안 좋은 의견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는 기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늙어가는 것 잘 늙어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뤘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내친김에 작가의 글은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더 많이 던지죠 제가 여러분 이제 소개하는 소설